이누.. 이누가 뭐지? 요글랜드파인더는 이거는 그거죠 미성 레이저빙 공격 크흫 일로 들어가는거 맞나? 한가지 정도만 그게 그렇긴 한데 나는 막 이것저것 써보는걸 좋아해요 특히나 미니건을 좋아하죠 미니건 디스머신 제일 좋아하고 허니메스키트 여러분 뭘요? 이거 베가스? 예 뭐 근데 그걸 뭐 굳이 밝히려고 하나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죠 뭐 굉장히 재밌죠 예 돌이하다가 하나가 죽으면 예 하나를 알아보는 정도의 재미입니다 흐흫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나 프라워프가 정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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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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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데요 빠른 이동하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오래간만에 기대할만한 게임이라서 내가 웬만해선 기대를 잘 안해요 예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 기대했다가 망해 완전히 그거 있고 그 이후로 기대를 정말 안하다가 또 뭐..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뭘 기대했더라? 네트워크 상태가 안좋군요 이런 건강한 습관님은 수다 좋아하신다면서요 하지만 이야기를 안하고 계시는군요 건강한 습관도 프라우4가 굉장히 기대되죠 어떤 시스템이 가장 기대되나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나온 여러가지 몇가지를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난 가장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파워하머 시스템의 변화인데 파워 시스템이 옷에서 탈 것으로 변했잖아요 여기 여기 내가 알기로 권투장갑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유니크 난 뭐 집짓고 뭐 무기 이런거보다 가장 기대되는건 파워하워 오! 여기 있죠? 골든글러브 아 빈이 잖아 빈건 필요없어 아 굉장히 많네 아.. 버려야되는데 음료소득이래 스카이링 같은? 뭐가요? 이거요? 아 포라운 이거 뉴베가스요? 같은.. 예.. 베데스다에서 만든거니까요 아니구나 뉴베가스는 베스다에서 안만들었구나 잠깐만 이게 어디서 만들었더라? 베스다 회사에서 만든게 아니..였던.. 아니였었는데 아 까먹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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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이렇게 기억력이 안좋아서야 오오 담배봐 오우 담배봐 빈세언셋 빈세언셋 없애버리구요 빈 빈 빈 빈 큰 됐습니다 진짜 없애버리 빈 빈 빈 빈 빈 이렇게 빈 빈 일단 NCR편을 들려면 미스터하우스 얘부터 일단 처리해야 되나봐요? 하우스를 제거하라고 하죠? 어우! 하우스! 코스염이 아주 멋들어지게 나있는! 나는 파워하머시로 하우스한테 팔 수 있다고요? 필요없어요? 돈은 나마토라 황제님 어서오세요 애를 따라오지는 못하죠? 잠만 카스는? 야 카스 어떻게 됐냐? 이거요? 아니요? 야 카스 어딨어? 카스 카스 야 카스가 없어 카스 여기 못 데리고 오나? 이거는 좋은 옷을 제가 예.. 빼서... 아까 빼서 입었다는 것은 뭐하고 엔구진 타겟 삑삑삑삑삑삑삑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삐삐삐삐삐삐삐 아아 원래 그런거구나 일어나 하우스 푸른 뭐 본비처럼 몇백년이나 저러고 산걸까? 일단 말..말을좀 해보죠 일단 말..말을좀 해보죠 말을 아예 못하네 꺼낸다음에 말이 되는거였나? 이렇게 살고있었던거야 이거 잘하면 자기는 영원토록 사는건걸? 고향이님 어서오세요 엄마가 와요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엄마가 와요 너무 좋은거였나 너무 좋은거였나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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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근데 하우스.. 편을 들어주면은 어떻게되지? 하우스 편도 한번도 안들어주본거같은데? 그이 잘못한하지 않아요 Thank God kuin 한 Application 영원토록 사회하게 어정수ד improve 그들은 머림이십을 한 해 그리고 평소 extremes 어... 1년! 어 카르마를 잃었다고? 근데 쟤는 무슨 큰 뭐가 있는 것처럼 어 럭키 38에 VIP 퀴카드 좋아 인마 잘하고 있음 경기 질수란 말이여 사모님 와서 보세요 커넥션 로스트 야 저 정말 영원히 살도록 해놓은 건가요? 퀴카드 귀빈실 한번 가보죠 이 귀빈실이 원래 내 집이 되어야 되는 원래대로라면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왔으니까 밥 좀 먹고 잠도 좀 잠도 좀 자고요 물도 좀 마시고 식당도 있을걸? 그쵸 이 집 주죠 여기 그것도 설치할 수 있고 되게 좋았던 걸로 죽여도 이거 내가 아 그러네 이거 죽여도 내가 사용할 수 있네요 아니 여기 식당 같은게 있었는데 어 그러고 가셨는데 어서오세요 어 여기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다란쥬 슈트 다란쥬 슈트 오우 담배 한 보리씩 밥 좀 먹을까요 좋아 모든 준비는 끝난 것 같군요 모든 준비는 끝난 것 같군요 네 그 디럭스 에디션인가 뭐 무슨 아 뭐 오 무슨 에디션이었는데 하아 하아 지금 얘네들 지금 이제 다 죽어 죽었을걸? 아니군요 어디까지 가야되냐 빠른 뒤 아 멀리까지 가야되네 어 이건 뭐야 vip 키카드가 여기있나봐요 한번 저기 가보죠 풀 하아 너 안중장 호 어? 야 키캐 근데 뭐 카... 카스는 어디갔지 에? 캐슬 어디갔지? 구워라 야 캐슬 어딨냐? 어? 어 여깄네? 어...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왜이래?왜이래?